인생은 비극인가 희극인가 희극배우 찰리치프린이 남긴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은 인생이 숨긴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대배우는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보다. 나는 이 말을 인생이 희극으로 뒤엉킨 덩어리이고 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받아들였다. 나는 어린 시절 카미라는 프랑스 작가에 열광했는데 그의 가난과 불행을 허무하 부조리한 삶에 대한 감각들, 인간의 엄청난 무질서와 늘 변함없는 바다의 항구성 그리고 긴 고독과 침잠의 시간을 내 생의 기억과 동일시하며 위로를 받았다. 프랑스 신민지인 알제리에서 지독히도 가난한 프랑스 이주민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카미의 정서에 가난과 질병이 들이온 그늘과 멜란콜리에 대해 쓸 때 내 마음은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스무살 무려 나는 아직 커피의 쓴맛이나 담배 매쾌한 연기를 겪어보지 못할 만큼 숱된 청년이었는데 그때 이미 불행과 그 무게에 허덕였던 것이다. 내 안에 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그렇다면 인생은 다중적이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한 심리학자는 인간은 경험하는 자기와 기억하는 자기 즉 두 개의 자기로 산다고 말한다. 스무살 때 의사단체가 발행 주체인 주간 신문기자 시험에 응시했는데 서울 시내의 한 공립중학교로 시험을 치렀다. 구름대 같이 모여든 응시생 틈에 끼어 국사와 영어와 상식과 논문 시험을 치렀다. 초 여름이었던가 시험이 끝난 뒤 흰 구름이 두둥실 더 가는 하늘을 머리에 익어 천천히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운동장에 쏟아지는 햇빛은 왜 그리도 하얗던가. 머리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빛으로 들끓는 운동장은 낯설었다. 그 찰나 삶은 빛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인간은 불행하다라는 각상이 전류처럼 몸을 뚫고 지나갔다. 그 강렬한 기억이 내 각인된 채 남아있다. 백수로 빈둥거리며 시립도서관이나 기웃거리던 시절이다. 일자리가 간절해서 학력을 따지지 않는 기자 시험을 봤는데 준비가 덜 된 탓에 낙방했다. 책을 끼고 방황하던 그 시절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 몸 니어 잠들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공간 작가 등단 그게 꿈의 전부였는데 내 처지에 사는 요온한 것이었다. 방황은 몇 해 더 지속되었다. 마침내 등단의 꿈을 이루고 출판사 편집부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하고 달마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을 얻었다. 스무살 때 갈망하던 것을 거머쥐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삭막하고 삶은 팍팍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불행했다. 심리학자 에릭 클링거의 인간의 내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인간이 생존과 번식을 넘어 의미를 쫓는 존재라는 것은 많은 철학자들이 말한 바다.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이나 윤리학이 그토록 번성한 이유이기도 할 테다. 군대에서 병사에게 땅의 정방향의 구덩이를 파괴한 뒤 완성하면 다시 메꾸는 벌을 내린다. 다음날 그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시키는 것인데 많은 병사들이 그 벌을 고통스러워한다고 한다. 의미 없는 행동으로 이루어진 시간들 의미가 배제된 행위로 이루어진 삶이란 이미 죽은 삶이기 때문이다. 의미가 담보된다면 고통도 견디고 심지어 제 생명마저 바치는 게 인간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물질이 아니라 의미로 풍부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의미로 가득한 삶만이 인생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인생의 여러 고비를 거쳐 노년의 초입에 서 있다. 담배는 피지 않지만 커피의 쓴맛에서 인생의 비극과 희극의 기미를 가늠하며 여기까지 떠밀려 왔다.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것들을 모른 채 인생을 꾸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영혼의 가장자리를 맴돌며 겨우 늙고 죽는 일의 두려움에 대한 한 점의 실감만이 있을 뿐이다. 근면한 동료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 내일도 이 세계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온전하리라는 신뢰 여름에는 달콤한 복숭아와 자두를 맘껏 먹을 수 있으리라는 설렘 속에서 희망과 기대는 부푼다. 의미의 실체는 이런 설렘과 기대 낙광과 긍정의 기분을 성분들로 이루어진 만족감이다. 굳이 불행해지고자 애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행복을 안달복달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의미의 존재가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한다. 살아보니 생은 평등하지 않다. 어디에나 불평등이 편제한다는 게 이 세계가 품은 진실이다. 니체는 감명하게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생에 불우한 조건들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젊은 시절을 불우한 조건들 딱히 대상이 없는 분노와 적대감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싸우느라 허비했다. 내가 누린 평화는 작고 그 나머지 시간은 온통 소란스러웠다. 니체의 책을 읽다가 사람들은 활과 화살이 옆에 있을 때에만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다를 떨고 다투게 된다라는 구절의 전율을 느끼고 내 안에 어린 짐승이 무언가에 깊이 찔린 것처럼 통증을 실감했다. 사람들은 천 개나 되는 교량과 작은 판자 다리를 건너 미래를 향해 돌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더 많은 불평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나의 위대한 사랑이 내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적의 속에서 형상과 유령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형상과 유령을 동원하여 서로에 대항하여 최선의 전투를 벌여야 한다. 성과 악, 풍요와 빈곤, 숭고함과 치열함, 그리고 가치의 모든 명칭들 이것들은 무기가 되어야 하며 생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지 달그락거리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생 자체는 기둥과 계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높이 세우려 한다. 생은 먼 곳을 행복을 머금은 아름다움을 내다보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생은 높이 오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높이 오를 필요가 있기에 생은 계단을 계단과 오르는 자들이 범하는 모순을 필요로 한다. 생은 오르기를 원하며 오르면서 자신을 극복하기를 원한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더 행복한가 남성, 여성, 젊은이, 노인 행복이 유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행복에 관한 단 하나의 주기 패턴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일관성은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는 나이가 들면 행복 곡선이 유자형이 아닌 파도 모양을 그리는 국가가 많습니다. 파도 중 하나는 언론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50대일 때의 바닥을 치지요. 이것이 바로 유자형 곡선의 바닥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양의 파도를 상상하고 있을까요? 해안으로 몰려오는 파도의 높이는 다양합니다. 행복에 관한 생애 주기의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파도가 개서 몰려오다가 잔잔해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해변에서 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에 높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학창시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합시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하는 것이지요. 이유로는 행복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면 행복이 바닥을 칩니다. 괴로움에 고통받지요. 이유로 30대 중반 혹은 후반까지 서서히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하락세로 접어들고 50대가 되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지요. 마지막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70대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하락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완만하게 전개되지만 첫 번째 하락세, 마지막 상승세와 하락세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지요. 행복은 10대, 30대 후반, 70대 최고조를 보이지만 20대, 50대, 80대 이후에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경제상화, 가정생활, 건강이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켄트릴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락세는 직장 때문에 생깁니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이죠. 이때는 젊은이들에게 힘든 시기인데 학교를 떠나 일자리를 찾고 경력의 첫 번째 단계에 진입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달갑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시절을 힘든 시기로 생각하고 있지요. 20대에서 중년까지는 주로 가정생활이 행복의 주기를 좌우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사람들은 대체로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행복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유로 보이는 하락세는 가정에서의 행복 수준이 서서히 반전되는 것을 반영하는데 이는 이혼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와 관련됩니다. 나이가 60대에 이르면 대직이 행복에 상당한 상승세를 부여하지요. 그러나 노년의 황금규와도 같은 시기가 지나면 건강이 악화되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외로워지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행복 수준이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니터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표현했지요. 늙어갈수록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 수준이 계속 상승한다는 U자형 곡선이 많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파도 모양의 곡선이 신체적 현실은 물론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인 상식에 더 부합하지요. 누가 더 행복한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체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행복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성별이 기본적으로 파도 모양의 곡선을 따르지만 중년까지는 여성이 더 행복해하고 이후로는 남성이 더 행복해합니다. 남녀의 행복이 이런 식으로 반전되는 주된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찍 결혼하고 평균 수명이 길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에밀리가 말했듯 가정을 이루는 건 남녀가 똑같지만 자녀가 생기는 경우처럼 여성이 느끼는 행복이 남성과는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부모가 된다는 경험이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연령도 생애 전반의 행복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를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이죠.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이른 나이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아집니다. 40대와 50대가 되면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같아집니다. 60대 이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와 함께 살 가능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동반자와의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정의의 효과가 남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됩니다. 논현기에 여성이 배우자와 함께 살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4에서 5년 정도 더 오래 살지요. 따라서 많은 여성이 배우자 없이 혼자 살게 되고 배우자와의 사별로 행복 수준이 낮아집니다. 이에 반해 논현에 오래 살게 되는 운 좋은 남성은 여성과 비교하면 여전히 배우자와 함께 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행복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논현기에 퇴직으로 인해 행복이 증가할 가능성도 여성이 더 적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의 3분의 2 수준이고 미국은 5분의 4 정도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남성과 거의 비슷하고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퇴직 이후 행복 수준이 성별과 거의 상관없이 비슷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 높고 따라서 퇴직 이후로 남성의 행복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군요. 같은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행복을 비교하면 여성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옵니다. 전 세계 73개국에서 같은 상황에 있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여 이와 관련된 질문을 조사했습니다. 73개국 중 62개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국가 중 약 3분의 1에서는 여성의 행복 수준이 현저하게 더 높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행복한 국가는 코스타리카가 유일했지요. 물론 현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가 대체로 더 많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고 배우자와 사별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요인으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의 행복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대부분에서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행복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행복한 국가는 73개국 중 겨우 4개국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남성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 행복에 미치는 부의 효과를 거의 상쇄할 정도로 성별의 순효과가 여성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의 승자는 누구인가 따라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젊은이일까요? 노인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두 개는 여성이 더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성이 더 행복해집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오르내림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는 뚜렷한 우위가 없지요. 행복천재들에게는 특별한 사대보험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사대보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사대보험은 개인에게는 삶의 쇠락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국가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궁피비 사대보험만으로 해결될 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단은 안심이 된다. 그러나 일상의 고통이란 참으로 다양해서 국민연금으로도 건강보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사춘기 자녀의 이유없는 반항 무능한 상사와의 기나긴 회의 얄미운 직장 동료의 승진 숨차게 달려왔는데 눈앞에서 떠나는 막차 9회 말에 역전패 한숨만 나오는 9시 뉴스 매달 연금과 보험료로 얼마를 납부한들 이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대보험이 필요하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보험이다. 좋은 인간관계 자율성 의미와 목적 재미있는 일 이 새로운 사대보험의 이름은 I am I다.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이다. 돈으로 드는 보험이 고통이 발생한 후에야 힘을 발휘하는 사후처방 성격이라면 이 보험들은 예방의 힘이 더 강하다. 첫 번째 보험은 좋은 인간관계다.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잡아주는 손길에 줄어들고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는 축하로 배가 된다. 친밀한 인간관계는 부정정서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긍정정서를 미리미리 키워준다. 37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급여가 아니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직장 내 인간관계였다. 그 중에서도 상사와의 관계가 핵심이었다. 좋은 상사는 직장인에게 최고의 행복, 보험이다. 만일 우리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운 좋게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좋은 상사가 있다면 행복에 가장 큰 보험을 든 셈이다. 행복의 두 번째 보험은 자율상이다. 무엇이 되었든 외부로부터 강요당하지 않는 삶이 행복이다. 행복한 삶이다.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업무 시간 중이라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느냐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탄력근무제가 더 중요한 이유다. 예를 들어 일과 육아를 평행하는 워킹맘이나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인들에게는 시간적 융통성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 행복해지는 법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행복의 본질이 자유인인 만큼 그 실천도 자유여야 한다. 세 번째 보험은 의미와 목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면 월급이 30% 적어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고통이 극복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의미의 발견의 순간이 존재한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발견하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을 이기는 두둑한 보험을 가진 셈이다. 마지막 보험은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좋은 인간관계였고 그 뒤를 바짝 따르는 유인이 재미있는 일이었다. 여행이 행복한 이유는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풍경, 낯선 음식, 생경한 음악과 그림들이 곳곳에 가득하기에 여행은 행복하다. 자기 일에서 스스로 성장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즐거움을 갖는 것은 재미있는 일의 조건들이다. 그 아이디어 재밌네 라는 말이 일상이 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면 보장이 로또급인 행복 보험을 든 셈이다. 이 네 가지 보험이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된다. 강요된 나, 위장된 나, 소외된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들었는지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자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의 의미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행복 천재들이란 이 사대보험을 든든하게 갖춘 사람들이다. 행복의 언더독들 그동안 주눅들었던 행복의 비주류들이 뜬다. 내성적인 사람이 온다. 내성적인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왔다. 외양성에 제국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마침내 해방의 날이 찾아왔다.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요 라며 늘 변명 아닌 변명을 둘러대던 구차함도 이제는 안녕이다. 외양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의 고통을 모른다. 과목함이 무능으로 오해될까 봐 전정근근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 턱이 없다. 모여서 과제를 해야 하는 팀 프로젝트 때문에 내성적인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들은 모른다.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해야만 하는 내성적인 교사들의 고통은 또 어떠한가. 인문학 공부 모임에 참여하기를 요청받는 내성적 CEO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인문학 열풍의 편승에 생겨난 각종 주차 모임은 새벽 대바람부터 내성적인 사람을 괴롭힌다. 사회생활이 외양적인 사람에게 축제라면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억지로 지르는 시험일 뿐이다. 내성적인 사람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한 회의를 남발하는 리더에 대한 불만 수업자료를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마치 다 읽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동료 학생에 대한 분노 생각하지 않고 말부터 하는 이들 때문에 결국 뒷수습은 자신들의 몫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그 허망함이란 외양성의 제국을 난공불락으로 만든 결정적 주범은 심리학이다. 외양성이 행복에 유리하다는 연구들을 쏟아내면서 콧대 높던 외양성의 주위를 한층 더 높여놓았다. 내성적인 사람은 행복하기도 어렵단 말인가. 내성적인 사람이 갑작스레 외양적인 사람으로 변신할 수는 없어도 외양적인 행동을 꾸준히 연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위로의 차원에서 제시되었지만 내성적인 사람의 절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양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조언도 오히려 상처가 될 뿐 큰 위로는 되지 못했다. 예로써 외양성은 사회생활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 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권자에 올랐고 마침내 외양적인 사람은 금수저가 되고 내성적인 사람은 흙수저가 되는 강고한 외양성의 제국이 완성되었다. 외양성의 제국은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칼륨이 처음 제안한 내양성, 외양성 개념에 따르면 내양성이란 자기의 내면 세계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받는 성향이다. 반면 외양성이란 내면의 자극만으로는 충분한 각성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세계로부터의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향이다. 따라서 내성적인 사람은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싫어한다. 웬만하면 갈등도 회피한다. 갈등 자체보다 갈등이 만들어내는 자극의 과잉이 싫기 때문이다. 내성적인 사람은 주장과 주장이 맞사는 웅변의 영역보다는 숫자와 글 또는 기술로 승패가 갈리는 사유의 영역에 삶의 터전을 참는다. 외양성의 제국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면 언변이나 사교가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본능 쪽으로 알아차린 것이다.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이 외양성의 제국에 바이러스로 인한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성적인 사람에게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그들의 전매특허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새로운 게임의 규칙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거리 좁히기라는 외양성의 규칙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회적 거리가 외양적인 사람에게 형벌이라면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취미이자 특기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외양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의 행복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외양적인 사람의 행복감이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장은 이제 반대로 기울고 있다. 내성적인 사람이 외양적인 사람인 척 연기할 이유가 사라졌다. 타고난 성격을 아쉬워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그동안은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요 하면서 미안함과 재의식을 느끼며 모임에서 빠졌다면 이제는 외양적인 사람이 제가 좀 외양적이라서요 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제 해명은 그들의 몫이 되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해명이었던 그 삶은 얼마나 비루했던가. 내성적인 동지들이여 외양적인 사람의 역습을 경계하라. 사람 사는 재미란 서로 부대끼는 것이라며 또다시 회식과 회의라는 고전적 무기를 들이댈 때 사람 사는 재미란 꼭 필요한 사람과 부대끼며 지내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서라.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해야만 했던 우리의 비루한 삶은 이제 끝났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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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한글자막 by 한효정